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D 문덕입니다. 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자 저와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영어의 희망을 함께 쏠 텐데요. 우리 독서평설은 올해 또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자 독서평설 영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올해 2016년은 말이죠. 주렁주렁 복화 트리라는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복화 트리. 자 여러분 이제 트리 하면 나무 아닌가요? 오 샘 어이가 나무가 있다고요? 그럼요. 제가 나무를 준비했는데 자 우선 우리 교재에 나오겠지만 제가 칠판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예쁘다. 정말 올라가고 싶다. 자 이번 여러분 복화 트리는 이제 영어 어휘의 근원을 여러분께 파헤칠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인데 영어 단어는 뭐와 같다? 한자와 같다. 믿지 않는 사람 환자와 같다. ok? you are a patient. 자 여기 보면 car 또 c-u-r car 얘들이 어원인데 바로 이 어원은 자 어떤 의미냐? 바로 run 달리다 라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영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스펠링 덩어리들을 run의 의미로 미국사람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한자로 달리는 주. 주 하듯이. 경주할 때 주. 그렇죠? 주자 막. 자 그래서 말이죠. 얘가 어떤 단어 만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c-o-u-r 이라는 이런 어근 스펠링에서는 말이죠. 우선 course. 자 course가 나옵니다. 만약 선생님이 여러분 강의를 하는데 너무 달려가는 거야. 막 발로 하는 거야. 왜? 왜 와? 됐어. 다음 페이지 왜 와? 막 이렇게. 너무 거치네요. 행동도 말이죠. course behavior. 너무나 거치러. 그래서 얘가 rough가 됩니다. 구체적인 천이 그럴 수도 있고 fabric, 행동이나 말 같은 거, manner가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달려가니. 자 쉽지요? 자 두 번째 car reader. 와우 쉽네요. 복도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는 복도에서 달리면 퇴학당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최소한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이신가? 어원은 모르시네. 아마 어원 하시면 퇴학은 안 당할 거야. 그냥 머리만 몇 개 뜯을 거야. 자 여러분 car reader가 알고 보니 달려가는 곳. 이야 재밌네요. 기본적으로 달려가는 곳이다. 그래서 혹시 잡히면 제 핑계에 대해서요. 문 닥 선생님이 어원을 달리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막 이렇게. 자 세 번째. 발음은 같습니다. 아까 이 course와. 역시 여러분 마라톤 course. 오! 그 course고요. 자 근데 특히 중요하게는 강좌의 의미로 소개할 겁니다. 마라톤만이 아니라 강의도 달려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는 거예요. take a course. 다시 한번. take a course. 만약 영어에 대해서 전지사 on 쓰시죠? on. 오늘 써서 그대로 take a course on English 라고 하면 전지사 on이죠. 아 그 강좌를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두 번째 어근 소개할까요? 역시 얘가 살짝 변하는 거예요. 이 어원 트리 보다 보면 정말 부모님과 자식 같아요. 이런 부모에서 자식이 둘째 아들 C와 어큰은 달려가다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happen. 발생하는 거고요. currency. 우리 사회에 막 달려다니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 또. 바로 신사임당. 세종대왕님. 막 달려다니세요. 어 이거 어제 서울에 있던 애가 왜 부산에 가 있지? 돈이 도는 거죠. 통화를 바로 currency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current 어떻습니까? currency는 흐름이죠. 흐름. 우리가 전류를 electric current. 오케이? 물론 형용사 가능해요. 어떤 의미로? 현재의. 지금 달려가는. 자 마지막으로 career가 돼 있습니다. career. 여러분 직업여성 career women. 직업군이 뭐예요? career soldier. 오케이. 여러분 직업은 한 번 택하면 더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들이, 여러분 아버님이 우리를 서포트하기 위하여 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며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 단어 보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죠. 자 어때요? 역시 영어 단어가 그냥 외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어원을 통해서 정말 부드럽게 take in, understand 한다는 거. 자 충분히 이해하면서. 자 이번 달에 역시 문제 한 번 풀어보죠. 자 이번 문제는 역시 양식을 달리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정말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은 어떤 단어의 정의인지 보기 위해서 골라보세요. 자 이번에는 정말 완벽한 definition 문제를 보여드리죠. 자 우선 아까 본 career, 직업, 경력. forge. 자 연관에 의해서 뽑아낸 단어입니다. 뭐죠? 선생님 저 이거 잘해요. 범인이구만. 위조하다. 오케이. 위조하는 걸 forge. 자 course. 거친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areer. 뭐라고요? 복도. 자 그 다음에 profession. 역시 연관의. 아까 career에 연관의 의로 직업은 직업인데 특히 어떤 직업? 전문 직업. 사자로 끝나는 거. 뭐 의사, 변호사, 약사, 안마사. 아니 안마사는 놔두고 일단 뭐 이런 거. 오케이. past time. 시간보내를 하는 것. 오케이. 여가활동. hobby. current. 배웠지요. 흐름. 현재의. 마지막 currency. 통화까지. 자 달려갑니다. 첫 번째. displaying low or inferior quality. 낮은 그리고 아주 저열한 저급한 품질을 보이는 것. 오 이거 벌써 네그티브한 뉘앙스. 오 우리 속대말 핫발이. 오 좀 떨어져. 그렇죠? 자 이 중에서. 그렇죠? 바로 course. course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은 course. 자 두 번째. unenclosed past way. 뭔가 밀폐된 공간인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예요. 뭐. 자 어때요? 그렇죠? 바로 어딨나. 오 여기 있다. 복도. 어? career. 자 마지막에. the metal or paper medium, medium of exchange that is present, simply used.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금속으로 된 아니면 종이로 된 그런 화폐의 exchange, 교환 어떤 수단이다. 교환 수단. 오 화폐네요. 화폐 통화. 바로 currency 되겠습니다. spelling c-u-r-r-e-n-c-y. 자 충분하죠? 4번. nothing that you do in your spare time. 스페어 타임이 여가예요. 당신의 여가 동안에 당신이 하는 것. 낮잠. 음. 그게 아니라. 바로 past time. 시간 보내를 하는 것. 여가 활동. 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make a coffee of with a view to deceiving. 자 이게 표현이 있네요. with a view to ing. with a view to ing. 이게 뭐 뭐 하기 위하여 입니다. in order to 와 똑같아요. 속이려고. 뭔가 속이려고. make a coffee of something. 뭘? 복사하고 복제하는 거. 어휴 위조하다. 바로 forge. 늦었죠? 오케이. 자 정말 기분 상쾌하네요. 자 두번째. 두번째는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고르시오. 시너님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자 첫번째. the general assembly for discussing the current issues will be held next year. 자 general assembly. 자 general이 총이라는 의미죠. 어떤 모두 다의. 그러니까 집회인이 바로 총회가 되겠습니다. 모임 중에 그 총회. 그 총회인데 어떤 총회냐. current issue. 현재의 이슈네요. 아 여기 바로 형용사로 쓰인 경우에요. 현재 이슈를 토론하기 위한 총회가 will be held. 다음주에 held 될 거다. 자 hold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잡고 있다 말고 open의 의미가 있습니다. open. 바로 열릴 것이다. 자 여기는 형용사이니 curriculum은 course이고요. flow의 의미가 아니야. 형용사에요. 예 흐름이에요. bill. bill은 집회죠. 물론 법안이라는 의미도 있고. 정답은 d번 present. present가 바로 현재가 되겠습니다. 문제 없지요. 자 2번. most husbands do not usually stop their careers to bring up their children. 대부분의 남편들은 일을 갖다 그만두진 않아요. 대개는 그만두지 않아요. 뭐 하려고? 아이들을 bring up 하려고. bring up. 리어와 함께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남편들이 대부분 애 키우려고 그만두진 않죠. 그만두는 경우는 해고 당하죠. 와. 자 어찌됐건 stop their careers. career가 여러분 직업과 경력의 의미로. 자 여기 직업 뭐가 있나요? D번의 promotion은 우리 남편들이 좋아하는 승진 되겠습니다. 승진. 자 답은 c번의 occupation. 이 단어도 다이어예요. 1번 점령. 오케이. 첫번째는 점령의 의미로. 그러나 두번째 바로 직업. 그렇습니다. 두가지. 점령 말고 직업도 있다. 정답은 c번. 아까 제가 특히 이 중에 전문 직업은 profession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3번 갑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블랭크 문제로. 여러분. because the applicant had no blank clothes for the job interview, she had to borrow a dress from a friend of hers. 자 그 지원자죠. 그 지원자가 had no blank clothes for a job interview. 인터뷰. 인터뷰 아시죠? 스트레스 강세가 이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 면접을 위한 어떤 옷이 없었기 때문에 직업 면접에 어울리는 어떤. 없기 때문에 그녀는 친구에게서 하나 빌려야만 했다. 이 드레스를. 드레스가 이제 여성의 경우에 정장이죠. 보통 남성들은 suit이라고 하면 돼요. 보통 남성 정장 suit. 여성은 dress. 정장을 빌려야만 했다. 여러분 job interview 할 때는 정장 입는 게 낫지요. 그렇잖아요. sweat suit. 소위 training 입고 갈 수는 없어요.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자 여러분 직업 인터뷰에 어울리는 뭔가 옷이 필요합니다. 월거. 저속한. 네. 저속한 없이 없기 때문에 정장을 빌렸다. 자 두번째 current 현재의. 그 다음에 professional 전문적인. 전문적인 옷. 정답은 D번에 바로 decent 되겠습니다. 점잖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아까 본 바로 course 아시죠. 아까 거치고 조잡한. 얘 반대 단어예요. course behavior. 아주 거칠고 저속한 행동. 좀 vulgar한. 그러나 반대는 decent behavior. 점잖은 행동.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2016년 1월. 주렁주렁 보카트리. 자 어때요. 아주 알차고. 여러분 어휘에 대해서. 정말 자기 것 확실히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준비했으니. 앞으로 샘과 함께. 2016년 잘 따라오시면. 아주 어휘에 대해서. 열매가 가득찬. 이런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항상 희망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